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기어타임즈가 2000회를 곧 맞이합니다 진짜 엄청난 시간이 이렇게 오랜 훌륭이 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유튜브 그 무적 조회수가 2000만이 이제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구독자 수가 2만 명 그리고 기탐은 2000회 아주 그냥 경유사가 경유사가 그냥 겹쳤습니다 이번에 기탐 2000회를 맞이해서 저희가 1000회 때 이렇게 보통 500, 1000, 2000 이런 단위로 저희가 뭔가 하나씩 이벤트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아예 2000회가 연말이랑 엮였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 버즈비TV 왕중왕전이랑 기탐 2000회를 묶읍습니다 동시에 묶어서 공개방송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2017년 12월 18일 7시 반 신촌 롤링스톤즈에서 약 50석 규모의 공개방송에서 여러 왕중왕 발표도 그때 할 거고요 추첨과 추첨과 선물 증정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축하 공연이 또 있습니다 블루맥스 정음밴드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루맥스는 김병호 밴드입니다 김병호 밴드입니다 그리고 김병호 밴드는 우리 어탐의 자랑 명음씨가 하는 정민경 황명은 경은밴드 어큐스튜디오 기가 막힌 완전히 결이 다른 2개의 재미있는 공연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투표에 참여를 해 주시면 17까지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릴 거고요 선물은 아직 좀 덜 정해졌는데 아시죠 푸짐한 거 아시죠? 약 100만원어치? 한 500만원어치 쏩니다 사장님이 어디 가서 또 엄청나게 들고 오실 거예요 해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푸짐한 선물 선물 리스트는 준비되는 대로 또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개방송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 참여로 많은 추첨 선물 가져가실 수 있게 참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날도 많이 오시고요 네 그날도 많이 오시고요 네 비탐 2천회 그리고 버즈비TV 이 왕도 안전까지 네 올 연말 푸짐한 행사로 네 게시팀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Pardon? Sí each Red extern ел bem 실행 했 요